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삼대장 챌린저쑤. 이름하여 삼 자 최면. 짜장면. 저번에 저희가 짜파게티 20개를 한 번 후딱 했는데 진짜 오리지널 짜장면은 과연 몇 그릇까지 먹을 수 있을지 나름대로의 챌린지 정신을 가지고 도전입니다. 저 스펙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 괴물 짜장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네. 각설하고 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챌린지 시작! 쉐쉐. 다 먹을 때쯤에 또 시키겠습니다. 이거 면발이 좀 굵네요. 짜장면 첫 그릇은 진짜 맛있어요. 짜장면 딱 첫 그릇까지지. 진짜 맛있어 첫 그릇은. 음. 자라 있네. 아 이거 칼국수나 우동 아니야? 그니까 면이 좀 굵네. 아 맛있다. 이번 컨텐츠 멘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불교전에 먹어보려고 계속 먹기만 할 것 같아. 두 번쩍으로 갑니다. 아 불기 시작했어요. 운발하셔야 돼요. 응. 좋습니다. 약간 반떡이야 지금. 아 진짜로. 와 한 그릇 먹어도 무뚝하네요. 아 배불러. 2라운드 딴 데다 시킬래? 아 그래? 너무 굵지 않아? 너무 굵어. 아니 일반 면이 아니야. 섞어놔야겠다 그리고. 잘못 시켰어. 아니 진짜 섞어놔야 되지. 떡이야. 떡 때문에 뭐 떡인 채로 먹어야죠. 맛받고 자장이 그냥. 단무지만 드세요. 단무지 필수야 이거. 난 진짜 불만인 게. 챌린지 때는 뭔가 항상. 좀만 먹어도 배분 느낌이야. 부담감 심적 부담감 그런 걸 갖고 있었더라고. 야장면이랑 부담감을 같이 먹어서 그래. 다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3자 최 10. 국민대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정릉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청로건이거든요. 청로건. 여기서 시켜 드세요. 무지 말고 같이 먹어야 돼. 커피 좀. 나도 이거 블랙데이예요? 커피랑. 윈도 블랙으로 입었어요. 우와. 야. 단대 시키자. 이거 아닌 거 같다. 이거 칼국수다 칼국수. 짜장 칼국수야 이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 이거 맛있네 하고 먹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아하. 아하. 그래서 말이 없어요 형. 아 마라가 못 먹을 거 같아. 옛날에 금요짜장 도전할 때 그때 느낌이야. 맞아.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실패했어. 와. 아 그래도 10그릇까지는 어떻게 빨리 끝났네요. 그 다음 10그릇이 문제죠. 혹시 모르니까 5그릇만 시킬까요? 혹시 모르니까. 팬이 남을까 봐. 이제 5단위로 시킵니다. 와 배에서 꼬르륵. 배고픈가 보네? 아니야. 잘못됐다고. 경구음이야? 응. 여기서 받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있네요 우리 형. 기록이야 어떻든. 열심히 하는 자세. 돈 받을만 합니다. 비록 동생들보다 느리지만. 끝까지. 원래 형님이 뒤에서 이렇게 다쳐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힐러 힐러. 오케이. 1라운드 끝났고. 와. 이제 5개. 5단위로 시켜보겠습니다. 자. 2차전. 이것도 불기 전에 빨리 먹읍시다. 시간이 없어. 아 이게 짜장면이지. 아까 거기 곱백이었어. 맛은 아까 거기보다 없어 보인다 좀. 어때? 근데 지금 먹으면. 뭐든 맛없지. 뭐든 맛없어. 조금 더 짜. 뭘 그렇게 짜. 맛있어. 좀 더 간이 세 여기가. 이게 다시 됐냐? 뭐? 너를 이기고 싶었어. 따라가 되면 따라와봐. 아니 뭐 이렇게 먹었는데. 니 여유롭게 먹는 거랑 똑같냐. 저 일단 5짜장 돌파요. 사실 좀 남았어. 아 이거 진짜 빨리 먹네. 야. 반씩 분배하자. 이거? 난 주인과 드니까. 야 더 시키려면 지금 시켜야 돼. 어쩌고 와. 일단 먹고 전할까요? 아니 뿌니까 배에서. 일로 오세요. 드릴게요. 어떻게 학생. 많이 줘? 아니요. 저 배탈 났어요. 너무 많은데요? 어? 이거 하나 더 주고 와요. 네? 왜 이렇게 챙겨주세요 저를. 아사사사사.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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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더 줄게. 아. 대형하게 주시는 거. 너 좀 천천히 먹어. 응? 여기서 이제 학교에 정서를 하나 세워줬다. 짜파게티 하나보다 짜내면 한 그릇이 양이 많아. 인정. 괜히 무리했다. 너는 백세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알아? 배가 찢어지겠는데? 도윤이는 재형이 따라가는데 배가 찢어지고.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우울 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탕탕. diferente 탄 수욕, 짜증내땡 짜장면. 짜증내땡 짜장면. 짜증낭땡 짜장면. 와. 일단 지금 3자최oint. 3자. 현재. 15그릇. 3. 자, 현, 십오. thorrh. 밑살이 강하세요. 3차 현시보여, 3차 최시보여. 회빛. 회빛 말고 회빛. 0.5그릇 차에서 더 먹었을 때. 아 씨 이거 세 그릇만 더 시켜볼래? 뭐 뭐? 몇 가있어? 아 씨그럼 세 그릇만 더 시켜볼래. 3주에 차 씨X 한 번 가자. 이 씨XX는 안 되겠지. 한 번 해봅시다! 방금은 욕했지. 방금은 욕했어. 아 이상했어. 계속. 아 나 가능. 저는 1.5까지 가능. 와 진짜? 아 그럼 20그릇 가자. 와 진짜로? 1515하면 3그릇에. 형 0.7이면 거의 4그릇인데. 그럼 19그릇이야. 한 그릇만 더 먹었는데 3명이서. 신나는 거 보니까 더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19그릇 먹느니 20그릇이 낫지. 그렇게 따지면 20그릇 먹느냐. 21그릇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22그릇 가장 투어 투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40그릇 먹는데.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 5그릇. 더 해보겠습니다. 3라운드. 3대장에 3라운드. 나 몸에 변화가 왔어 근데. 1.5가 안 될 거 같아. 나도 변화가 왔어. 나도 변화가 왔어. 이렇게 양이 많았어. 이렇게 인심들이 좋은 거야? 이분들 인심봉격 하시네. 아 시작이 겁난다 진짜. 시작이 방이에요. 우리가 얘만큼 먹었으면 20그릇은 이미 물파 했는데. 도윤아. 저희는 뭐 4.5? 4.5 먹었어요 레이? 학점인 줄. 4.5은 만점인데. 더 해야 되나. 나 원래 2.5도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요즘 우리가 약간 만만해 보이나 보는. 보이는 거 같아. 응. 보여줄게 내가. 우리는 브라질 기원장 굽히지 않아. 고유. 아 나 소화 좀 시킨다. 소화 된다. 진짜? 무슨 뜻. 등산 나오는 아줌마 아저씨지 같아. 이 정도면 됐다. 똑바로 가자. 한입. 한입 없다면 그냥 한 그릇이 되고. 솔직히 두 그릇이 되고. 세 그릇이 되고. 네 그릇이 되고.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거지만. 짜장면 먹으니까 또 그렇네. 느껴야지. 코크. 코크. 깔맞춤. 아 좀 자고 하네. 코크 패션하다가. 왜? 보여준댁이야. 보여줬잖아. 아 그럼 여기까지 한계인가요? 한계 인정하십니까? 한계 나올까요? 정사 한 번 해봅시다. 몇 개 먹었어? 이어까지 5.5. 지금 총 먹은 게 5.5? 5. 5? 난 7.5. 형은? 5. 5, 5, 7.5? 그럼 17.5네 우리? 18 할 거야. 아 아까까지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갑자기 배불러졌어. 배에서 불었나봐. 극한이야 지금. 나 이거랑 다 먹을게. 나 박하니 아니네 지금. 난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내 면이 느껴져 지금. 내 목젖을. 와 짜장면 면 있지 여기 안에. 아니야. 아 이 정도 된다고 그래. 와 열몇개 드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진짜. 사람이 아니다. 와 이로써 18개 됐네. 자. 3자 최 몇. 아하. 이로써. 3자 최 18. 달성했습니다. 이거 한 그릇하고. 이거 반 그릇씩 해가지고. 두 그릇 남았네요. 20 그릇씩 해가지고. 확실히 짜파게티보다 짜장면이 훨씬 어렵네요. 와 경헌이 형은 지금 멘트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아 진짜 오랜만이야. 어지러운 적은 좀 오랜만이야. 아 진짜 죄송합니다. 맥스야 맥스. 오늘의 챌린지는 여기서 끝마치고. 저희는 다음에 꼭 챌린지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그릇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아.